안녕하세요 여러분! 조코언니의 영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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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에요 얘들아 animals는 우리가 잘 알듯이 동물이라는 뜻이지요 오늘 다양한 우리 동물 친구들을 한번 알러 떠나볼까요?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얘들아 동물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어요 우리가 가서 동물들을 지켜볼 수 있는 곳이에요 바로 그곳은 동물원이겠지요. 자 동물원은 뭘까요? zoo가 되겠습니다. zoo 자 z 발음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. 그래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. z z z 자 이빨 윗니 아랫니를 포개고요. 그 바로 뒤에 혓바닥을 놓습니다. 그리고 바람소리를 낼게요. s처럼 z z z z 해볼까요? z z z zoo zoo 오케이. 자 그리고 그 다음은요. 오우입니다. 무서운 동물의 왕. 누구죠? 맞아요. 바로 사자지요. 사자는 영어로 라이언 라이언 맞아요. 그 다음에는요. 자 호랑이랑 비슷한데요. 요거 메인이 없어요. 뭘까요? 맞아요. 타이거였습니다. 타이거 자 or 발음할 때 혓바닥 과감하게 뒤로 확 밀어주세요. 타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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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ery good 그 다음은요. 우리 목이 긴 동물 친구 누구지요? 맞아요. 기린이지요. 기린은 영어로 giraffe giraffe 자 주로 할 때요. 혓바닥이 뒤로 있습니다. giraff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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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그 다음은요. 자 원숭이가 영어로 얘들아 뭘까? monkey monkey 좋아요. 그 다음에는 짜잔 누군가요? 무슨 동물? 코끼리 코끼리는 영어로 오 코가 빨개졌어요. 자 코끼리는 elephant elephant 자 여기 ph가 보이나요? ph가 두 개 같이 있을 때는 f 소리가 난답니다. 해볼게요. elephant elephant 알 라이 그 다음에는 여우예요. 여우는 영어로 바로 바로 fox fox 발음 잘해야 돼 얘들아. fox fox 알 라이 그 다음에는 예쁜 돌고래들입니다. 돌고래는 영어로 dolphin dolphin 어 여기 ph가 또 있어서 f 사운드가 났지요. dolphin dolphin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animals에 관한 여덟 가지 단어였습니다.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칭찬해요. 굿바이 I'll see you alligator